강원FC 선수들이 강하고 빠른 패스를 주고받습니다. 리그 정규 마지막 경기까지 마친 뒤 며칠 쉴 새 없이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에 모였습니다. 훈련장은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파이널A의 첫 승리를 거두겠다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. 강원FC는 파이널A 첫 경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조직력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파이널A 첫 경기 제주전을 포함해 전북과 포항전은 원정에서 열리고 인천과 울산전은 춘천 홈에서 진행됩니다. 구단 역사상 세 번째이자 3년 만에 파이널A에 진출하게 된 강원FC.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른바 ACL 진출에도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각오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널A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세 팀. K리그와 관계없이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토너먼트 대회 FA에서 한 팀 등 모두 4팀이 ACL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. 만일 파이널A 최상위 팀이 FA 컵 우승까지 차지하면 파이널A에 ACL 진출권이 한 장 더 주어집니다. 여러 변수가 있지만 강원FC가 승점 4점을 앞선 인천을 따라잡는다면 창단 첫 ACL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저희만 잘 준비해서 상대를 이긴다고 하면 못 따라잡을 점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꼭 이기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해 K리그1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다 올해는 파이널A에 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만큼 강원을 이끄는 최용수 감독의 포부는 남다릅니다. 파이널A 무대에 복귀하는 강원FC가 이제는 창단 첫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종호입니다.